안녕하세요 생물생활농장의 임영준입니다. 며칠 전 제가 미임금을 자구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심을 해주었는데요. 적심을 해준 윗부분에 자른 단면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서 오늘 이 윗부분을 흙에 삽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목대졸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흙을 좀 파준 다음에 파묻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풍랑금 삽수들에 흙에 심어준 것처럼 심어주고 나서는 뿌리가 나올 때까지 한 두 달 정도는 물주기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미임금 적심을 해주었던 삽수를 흙에 심어주었는데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예쁜 큼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